예쁜 데이지를 접는 준비물은 하얀색 색종이 한 장 연보라색 색종이 한 장 노란색 2분의 1 크기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면 돼 첫 번째 데이지 얼굴 삼각형으로 접고 또 한 번 더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중간 만큼만 반으로 접고 이쪽으로 한 번 더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서 넣어주세요 반대팀도 삼각형으로 중심 정도 접은 다음 반대쪽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 아래쪽 삼각형을 위쪽으로 넣어서 접어주고 윗끝 모서리만큼 좌각형으로 접어서 넣어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쫙 펴준 다음 아래쪽 선까지 위에 모서리를 접어 당겨서 끝에 맞춰서 꾹꾹 눌러서 접어주고 다시 펼쳐서 여기 좌각형 끝 모서리까지 끌어 당겨서 올려주세요 끝 선이 생긴 곳까지 접어서 올려준 다음 그 다음 아래쪽 부분을 삼각형 부분을 모서리를 안쪽으로 집어서 올려주고 삼각형도 아래쪽으로 끌어 당긴 다음 다시 위로 넣어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삼각형을 뒤집어서 끈 모서리를 삼각형을 접었다가 다시 뒤로 쭉 집어넣어주고 반대판도 삼각형을 적당히 접어서 다시 뒤로 접어 넣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한 데이지 리본을 안쪽 뒤로 쏙 넣어서 붙여줄거에요 이렇게 붙여준 다음 집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면 귀여운 데이지 얼굴이 완성됐어요 두 번째 데이지 몸 그 다음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 주빈 선에 맞춰서 위에서 아래로 반으로 접어주고 다시 주빈 선에 맞춰서 끝부분 선에 맞춰서 아무튼 접어서 올려주세요 그 다음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말한 다음에 다시 쭉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반등 접어서 올려준 선만큼 펼쳐주고 아래쪽은 이렇게 한 칸, 두 칸이 남은 정도로 선에 맞춰서 접어서 올려주고 뒤집어서 뒤집어서 중심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주세요 끝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바깥쪽으로 당겨서 뒤집어서 안쪽도 하위 부분을 만들어줄거에요 그 다음 한 칸, 모서리 삼각형을 안쪽으로 집어넣고 뒷편도 넣어준다는 한 칸을 틀어 당겨서 내려주세요 그 다음 다시 안쪽을 다 펼쳐서 바깥쪽으로 손을 뻗어주고 고날드랑 마찬가지로 하얀색 손이 보이도록 접어서 넣어서 올려줄거에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접었다가 앞뒤로 접은 다음 이렇게 눌려서 당겨주면 하얀색 손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반대편도 삼각형을 접었다가 이걸 접고 이렇게 뒤집어서 당겨주면 삼각형이 나이게 돼요 다음 여기 끝 모서리랑 여기 끝 모서리를 맞닿게끔 끝까지 눌러서 접어주고 이 부분을 뒤에 부분 선까지 안쪽으로 안 보이게 뒤로 넣어서 접어주세요 앞부분 앞부분 모서리를 안쪽으로 적당히 넣어주고 뒤집어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팔을 안쪽으로 공손하게 인사하듯이 안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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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반영을 접어주고 짧게 반영을 접어주세요 끝부분 삼각형 부분 4모서리 모두 접어주세요 끝부분 삼각형 부분 4모서리 다음 중선에 맞춰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접어주고 뒤 중선에 맞춰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반대칸도 안쪽으로 쫌 접어서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뒤집어요 중선에 맞춰서 한 장을 쭉 끌어당긴 다음 바깥쪽 부분은 삼각형 왼쪽쪽 똑같이 왼쪽 부분은 삼각형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불어당겨서 삼각형이 되도록 손가락을 잡고 꾹꾹 눌러주세요 반대편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안으로 접고 아래쪽 뾰족한 부분을 아래쪽으로 당기면 왼쪽 다 당기면 귀여운 데이지의 다리가 완성돼요 이렇게 중심선보다 바깥쪽으로 잡고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 귀여운 데이지 다리 완성 데이지의 얼굴도 이런 식으로 예쁘게 완성해줘 그럼 이제 조날드를 만나러 떠나볼까? 완성된 조날드와 데이지가 이번엔 놀이동산으로 데이트를 떠날거야 고마워 친구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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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